닉네임이 미드킹이네요 아니 뭐야 아니 저 원딜하는 아니 쇼메이커가 아니 잠깐만 돌들컵 다녀온 쇼메이커가 아니 이런 일이 아 네 알겠습니다 미드가 너무 하기 싫대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 쇼메이커의 카이사 제 생각에는 이거 저 파밍만 하면 아니 카타리나가 바텀 못 가게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원딜이 쇼메이커잖아 그거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롤드컵 우승했으면 스킨 카사딘으로 냈을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건 아직까지 뼈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순 없죠 이번 판 무조건 이겨야 돼 이번 판 허무하게 저버리면 유튜브 각도 날리고 쇼메이를 데리고 패배한 사람 심지어 마스터 구간에서 그게 접니다 그래도 만났다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댓글인가 했네 제가 오늘 그 쇼츠 올렸잖아요 아크샷 영상 거기에 누가 억울하다 괴롭다 슬프다 침울하다 우울하다 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누군가 봤는데 상대 뽀비였어 아 미안합니다 이 뽀비님이 저보다 잘했거든요 라인저는 그냥 제가 운 좋게 뽀비가 실수해서 운 좋게 이긴 건데 그렇게 박제당해서 기분이 좀 침울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쵸 미안합니다 괄호치고 안 미안함 손 알지 마셈 아니 안 그래도 유튜브 닉네임이 뭐였지? 뽀비 망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? 그래서 봤는데 뽀비 망치 부인이었어 그런 일이 베블랑이네요 카사딘 땅에 이런 게 있구나 보이시나요? 카사딘 땅바닥에 수용돌이가 이렇게 치고 있다는 사실? 알고 계셨나요? 저는 방금 알았습니다 이제 아셨나요? 호다이지 마셈 네 아 하지만 오히려 좋다 피의 맛을 한번 빨았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성파만 치네 뭐죠? 힐 못 찍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바텀 까비 버스트 블러드가 아파 그래도 저희 팀 미니언이 많이 때려줬어요 르블랑이 때린 만큼 미니언도 때려줬으니까 상대 점화 르블랑이구나 조심해야겠네 포션 하나 더 먹을게요 르블랑이 스킬을 아끼니까 좀 애매한데? 바비 잘한다 유타를 한번 르블랑 입장에서 이거 밀기 좀 애매할텐데 아 근데 라칸이 봐주네요 이들 원래 프리징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잘 와졌네요 모임 오 니신 딴줄도 몰랐어 베이스 어 근데 프리징 해줬어 비에고가 아니 라인을 이렇게나 관리해준다고?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자 6레벨 아 왜 이러세요 비에고님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이러시나요 진짜로 나한테 왜 그래 너무 봐주잖아 오 탑 네이스 라인 다 태웠네요 자 리신이 미드를 한번 따줬기 때문에 비에고가 이렇게 한 것보다 리신이 따준게 더 커요 배불랑 로밍 가요 해야 돼 저는 이득 볼게요 어 까비 어 좀 아쉬운데 떨어면 어 그냥 뺐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까비 까비 지신 아래쪽에 있으니까 제기환 좀 해봐야겠다 비에고가 있는 움직임인데 이거는 까비 있네요 오 네이스 좋아요 아 다행이다 진짜로 한 팅으로 살았네 비신이 있어서 좀 무리해봤는데 결과가 잘 나왔네요 사실 이게 아슬아슬하게 살았지만 애초에 패시브 너프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좀 여유있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W 너프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르블랑이 죽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쉬운 생각들이 좀 머리에 스치네요 오 네이스 좋아요 이거는 반은 음파 오면 까비 아이고 바텀도 까비 아이고 탑도 까비 아쉬운 곳이 좀 많네요 곳곳이 아쉽다 이거는 타브로 타네 할만하지 않았나 빼야겠다 아까 안타고 지금 탔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를리아야 아까 탔다가 안좋은 경험을 한 다음에 좀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바텀 탈포에 대해서 아이고 큰일 났듯함 이번 게임은 좀 쉽지 않겠네요 까비 멘탈이 많이 나간듯함 이를리아도 아 인생 너무 쎄다 아니 벌써 2코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데미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카이사가 있어 일단 파밍이나 해보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파밍밖에 없으니까 까비 이기려면 상대가 좀 던져줘야겠는데 상대가 무리 좀 해서 던지는 거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까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까비 저게 안좋네 어 너무 쎄 너무 아파 심지어 왕관 있었는데도 이 정도 딜이에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 행복해지자 그래 우리 다음에 잘해보자 아시게 됐습니다 까비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한 명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저도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죠 이기려면 상대가 5인 타워다이브 한 다음에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오케이 네잉스 나미 좋아요 가능 가비 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아 이거 설마 설마 이각을 봤던 건가 좋아요 일단은 얘가 골드 좀 많이 먹어서 잘 싸우면 할만하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좋아요 한 턴 뺄게요 용 먹죠 이 상태로 일단 제약골드 굉장히 의미있는 제약골드죠 이거는 반반인데 아무리 봐도 아 너무 아깝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전혀가 없어요 좋아요 이거는 바론 먹혔어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제이스 좋아요 이 정도면 유리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0에서 잘 싸워보죠 네 어라라 어 어랍쇼 깨지지 않았나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나 가능 가능 좋아요 믿고 있었다고 좋습니다 어 그래 징크쌨야 너 먹으러 가 내가 먹을게 굿 어라라 어 어 어 그래 이렐리아가 먹자 굿 저승행 랜턴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레드를 먹으러 가는 오 리신 네이스 너블랑 잘라줬습니다 어 이렐리아가 바텀에서 어 혼자 다 잡는 중 그럼 우리가 바로 아니 어 어 네이스 네 좋았습니다 그냥 혼자 다 잡아버렸네 저게 왜 안죽어 어 어 까임 저거 안죽는거는 어 죽었네요 네이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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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